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 완전식품이라 알려진 계란. 밥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계란이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34종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기 때문인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장에서 가져온 계란을 시료봉투에 넣고 골고루 으깁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액체를 기계에 투입해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6월 1일부터 3달 동안 총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항목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당시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과 DDT 등을 포함한 살충제 34종입니다. 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항생제와 식중독균, 살충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살충제 검출 부적합 결과가 나온 농가가 2017년 14개에서 2018년 7개 농가로 감소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이 올바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계란 판매 업체와 같이 유통 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주의 TV 김태희입니다.